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로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가운데서 공생에는 3년입니다. 짧은 공생의 3년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기록이 보금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보금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 일주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사보금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한 보금은 13장부터 21장까지가 6월절 전날의 이야기 또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내일이면 체포돼서 십자가를 죄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왕이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다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로비를 하고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가론 유단은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난한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명한 시인인 프랜시스 톰슨은 주님을 만난 후에 하운스 오브 헤븐이라는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습니다. 주님은 사냥개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것처럼 한 번 택하여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어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핍박하던 사울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힘을 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은 먼지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6월절 식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아무도 먼저 발을 씻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가론 유다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이 모습 아마도 베드로의 가슴에 깊은 인상으로 또 이미지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세에 보면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베드로를 베드로 대게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까지 베드로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주님께 이렇게 끝까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 겸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 저희들도 이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